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교적 안정적인 확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방역대책의 예외가 되긴 어려운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자입니다. 모임과 회식 손님이 많은 중구의 한 고깃집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4주째.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손님이 늘면서 매출도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지만 방역대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은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이달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가 역대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방역대책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방역조치 발표도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정부안을 따라야 하는 울산도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저희 시도 방역수칙에 맞게 적용한 계획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 방역 패스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은 일상회복 시행 이후 2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현재 3명에 그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강화 논의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풍선효과 등을 고려했을 땐 울산 지역만 방역대책의 예외가 되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도 부산 확진자에서 비롯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의 갈림길에서 또 한 번 닥친 위기에 울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136개 대형 공사장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설계와 심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 하도급 업체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136개 현장 가운데 배결 두 곳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4천여 명의 고용 창출과 49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초청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성준 감독의 블루시티 서울은 전주 국제 단편 영화제 대상과 파리 한국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고, 이하은 감독의 제시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서울 독립영화제, 아이치 국제여성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또 안준성 감독의 바운선은 칸 영화제 쇼트필름 코너에 진출했고, 박찬호 감독의 식구는 샌디에고 국제어린이 영화제 단편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올해 1회째를 맞는 울산국제영화제는 12월 17일부터 5일간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메가박스 울산 등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지역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청년 니트가 6천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울산 상의와 물풀의 복지재단이 최근 공동 연구한 울산 청년 니트 실태조사와 정책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청년 니트는 6천6백 명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니트족은 소비능력도 부족해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 스트레스에 지친 고3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가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갈고 닦은 자신의 끼와 실력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시청각실. 노래에 맞춰 기타와 드럼 연주가 울려퍼집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밴드 공연에 방청석의 환호와 응원이 이어집니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까지. 저마다 자신이 평소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힐링 음악회입니다. 스스로 즐기고 즐기는 걸 하나의 문화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들을 발휘하고 서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이 무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기를 앞둔 고3 학생들.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 준비를 하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준비하면서 되게 저에게 한번 할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좋은 기기가 되었습니다. 수능 때문에 살짝 드럼을 조금 안 친 경향이 있어서 살짝 불안했는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드럼을 치게 되니까 준비했던 시간만큼은 정말 즐거웠고. 고등학교마다 수능 이후 3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극을 활용한 성인지 교육은 물론 노동인권교육과 문화콘서트 등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진로역량 함량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다양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아파트값 상승폭이 2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동안 0.11% 전세 가격은 0.24% 상승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0.11%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마지막 주 0.1% 이후 25주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후폭풍으로 거래 시장이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권명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올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개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송전탑 지하화를 묵살한 정황을 밝혀냈으며 친정부 성향의 자격미달 낙하산 인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씨는 우리 동네 가수왕 MC 등 방송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노민씨가 울산 명예경찰 경위로 승진 위촉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노민실의 명예경위로 위촉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울산경찰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노민씨는 앞으로 2년간 경위계급의 명예경찰로 각종 치안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기자의 논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관련 신고와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헤어진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 연일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 울산도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구현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살해당한 여성이 올해만 5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사막 직전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피해자는 올해 6월부터 최소 5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 4차례가 11월에 집중됐습니다. 한 달 동안 4차례나?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신고한 것이 바로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이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위급할 때 누르면 경찰이 불이 났게 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피해자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장치였을 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했어요? 네,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잠정 조치와 응급 조치, 긴급 응급 조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잠정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는 또 네 가지, 네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면 경고고요. 두 번째는 접근 금지, 세 번째는 연락 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세 번째 조치까지만 내려졌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조치인 네 번째 조치 위험 임무를 가둬버리는 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신고가 있고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시에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긴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가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예, 참 아쉬운 것이 강력한 네 번째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이게 두구두구 아쉬움으로 남는단 말이죠. 이 네 가지 잠정 조치, 이런 맨 위로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스토킹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내 집을 찾아와서 쳐다보거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두 번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두 경고 혹은 조금 더 심하면 문서 경고를 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한 번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입건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는 바로 스토킹이 행위에서 범죄가 됐을 경우에 적용하는 조치인데요. 이 네 가지 잠정 조치 1, 2, 3, 4호 중 몇 번째 조치까지 내릴 거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수사팀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사안이라더라도 담당 경찰관에 따라 잠정 조치를 어느 단계까지 내리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4호 조치는 법원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 승인받은 게 전국적으로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10건도 안 돼요? 이것도 문제네요. 어쨌든 막을 수 있던 범죄를 막지 못했는데 스마트워치를 찬 피해자의 위치도 오차가 너무 심했고 출동에도 일부 혼선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알고 보면 100% 경찰만 욕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 울산은 어떤가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울산만 놓고 봐서는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한 10달가량 스토킹 관련으로 울산경찰청 112에 신고된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법 시행 후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47건이 신고됐는데요. 이걸 1일로 환산하면 법 시행 전보다 3배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현재 울산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68명입니다. 이 중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과 관련해서 신변보를 받고 있는 사람은 24명인데요. 울산의 신변보호 대상자 10명 중 3명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인 겁니다. 울산의 신변보호 대상자 중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사람도 44명인데요. 이 중 16명이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경우도 많아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울산경찰청 112로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온 건 128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 16건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거였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사례도 한 건 있었습니다. 또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전화를 협박하고 찾아와서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따라서 유치장에 유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한 게 있네요. 조치를 잘했어요. 한 건뿐인가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 잠정조치 4호가 내려진 건 모두 두 차례입니다.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까지 포함하면 잠정조치는 모두 세 차례 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소를 잃긴 했지만 외양가는 우리가 고쳐야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또 유진규 울산 경찰청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토킹 대응 전단팀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 오류라든지 경찰 출동 진영 혼선 등 스마트워치 시스템 문제는 경찰청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울산의 경우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지난 22일이죠.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간 스토킹 행위나 범죄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을 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담당 경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도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장, 나아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까지 보고가 되도록 해서 일관되고 적극적인 잠정조치가 내려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네. 일단 데이트 폭력도 그렇지만 스토킹은 아예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해자의 90% 이상이 헤어진 연인이라든지 친구 등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 초기에 신고를 적극하지 않거나 스토킹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미한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두 차례 이상 반복되거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최근 스토킹 범죄 대상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으로까지 넓어지고 있고 또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사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집 부부 싸움이나 젊은이들 애정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네 정서인데 이번 일을 보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구현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회 울산시 사회복지사대회가 어제 한국동서발전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대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사회복지사 27명의 울산시장과 시의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1시 40분쯤 남구 야움동의 한 길가를 지나던 여성 무리에 흉기를 휘둘러 50대 B씨와 6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부딪힌 이웃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힌 이웃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1층 흡연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뺨을 때리고 폭행하며 80m가량 끌고 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